사랑해요 오 마이 맥키 어 반장형아 왔어? 어 학년이랑 카트하고 있네 어? 어 막 기꺼네? 내가 먹어야겠다 어 남 반장 왔어? 뭐야 누가 내 초코아임 먹었어 너야? 아니야 뭐야? 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오비키라고 써있는데 왜 먹냐고 아 알았어 사줄게 사줄게 비키야 어 반장형이도 있네 6학년도 있네 안녕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저번에 그 시크릿 주주 이후로 처음 아니야? 맞아 이렇게 사람 많을 때 마피아 게임 한 판 할래? 마피아 게임 좋지요 좋지요 구독 똑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마피아를 뽑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세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세요 계속 그렇게 마피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페이크 치는 거 아니야? 사실 마피아면서? 아니거든 진짜 나 마피아 한 번도 못 해봤어 지금 시민 몇 명에 마피아 몇 명인 거지? 시민 세 명에 마피아 두 명 오 내가 시민이니까 나랑 또 두 명 더 라는 거지? 누구지?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어제 먹은 게 잘못됐나 다들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다들 똑같은 말 하는 게임인가? 주로 시민입니다 다 시민이라고? 남반장 뭔가 수상해 이 게임 참 재밌구만 이 게임은 누가 만들었을까? 오 남반장 그냥 뭔가 수상한데? 뭐 뭐가 수상해? 뭔가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만약 너가 진짜 시민이라면 마피아가 누군지 궁금해 할 거야 그리고 마피아를 찾으려 하겠지 근데 너는? 이 게임을 누가 만들었냐 이런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마피아는 바로 너! 남반장이야 너 무슨 소리야 나 마피아 아니야 마피아 맞네 내가 너 거짓말할 때 코불쩍거리는 거 내가 알지 어? 그치 텔러야 남반장 마피아 같지 않냐? 맞아 남반장 마피아야 맞잖아 텔러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재판에 재판 남반장 마지막 변론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변론? 아 시작하자마자 죽는 게 어딨어 내가 죽어서 마피아가 아니면 날 지목한 오바퀴가 마피아야 하! 참 선량한 시민을 죽이다니 너를 진짜 오해하는 거야 다들 응 와 호소력 있는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모두들 손을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내가 존경하는 반장 형아 죽일 수 없어 죽지마 형아 죽으면 안돼 리온아 형은 먼저 간다 부디 잘 지내겠구나 남반장은 마피아였습니다 형 마피아였다니 나는 형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맞지 마피아? 내 말이 맞잖아 하하하하하하 우와 스텔라 같은 팀이면서 공격하네 자기를 살리기 위한 연막작조니까 그래도 팀킬을 하더니 그렇게 안 봤는데 비겁하다 마피아를 뽑겠습니다 마피아들은 서로 일어나서 얼굴을 확인해주세요 서로 확인하셨으면 다시 숙여주세요 서로 확인하셨으면 다시 숙여주세요 자 모두들 밤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나야 화장실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피아만 일어나주세요 죽일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리온 오리온 죽었습니다 와 형 오늘 여러 차례 배신이야 미안 미안 그렇다면 누구지? 시민 둘의 마피아 한 명인데 6학년 6학년 너 마피아지? 어? 나 아니야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눈치 보고 지금은 식은 땅까지 흘려? 나 진짜 시민이야 아아 배 아파 죽겠네 너무 수상한데 야 6학년 재판해보면 안 돼? 나 진짜 아닌데 나 죽으면 다 끝나 게임 우리 킹나가 마피아 아니야? 난 확실히 아니야 맞다 6학년이 진짜 마피아다 나 진짜 확실해 자 그럼 재판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6학년 죽었습니다 6학년은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아 아 진짜? 그럼 스텔라가? 게임 끝났으니까 나 화장실 갔다 오면 되지 야 스텔라 너 마피아였어? 어 난 마피아 맞아 스텔라랑 남반장 마피아 맞아 스텔라 살아남으려고 팀킬하냐 진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감사합니다 나 사실 이 게임 잘 이해 못했어 그러면 남반장이 마피아라고 말해준게 게임을 이해 못해서 말해준거야? 음 누가 물어봐서 말해준건데 스텔라 너한테 마피아 맞냐고 물어봤으면 너 마피아라고 대답해줬겠다 음 맞아 이로써 마피아가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마피아가 승리했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어쨌든 마피아게임 대성공 카트 슝 가자 덤벼라 아하하하 내가 먼저 간다 아 진짜 저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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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부스터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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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달처럼 숨은 별처럼 야 오리온 오비키 너네 또 카트하는거야? 어 내가 이겼다 너네 그거 하고 있으면 공부는 언제 할거냐고 응? 구문 숙제는 다 했어 아까 다 했어 나도 다 해 안 했다 빨리 들어가서 해 응 오비키 숙제하면 공부가 다 끝이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와 구독 저 하늘에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야 오리온 뭐하냐 어 6학년? 카트하자 그래 어우 말씀드린 순간 두 선수 출발했습니다 자 모두 힘차게 달리고 있네요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자 드리프트 오왕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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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학년 선수 추월했습니다 6학년 과연 오리온 선수 상대가 되지 않는건가요? 승부가 안되다니 아니거든 그럼 추월해 보시지 아 진짜 가자 가자 부스터 오 오리온 선수 6학년을 당당히 추월하고 1등의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5바퀴를 남기고 있습니다 5바퀴라고 하지 마라 5바퀴 5바퀴 부스터 오 6학년 선수 달립니다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것들이 진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동차 게임을 하고 있네 아주 가자 저게 그렇게 재밌니? 응 재밌어 부스터 와아 슝 저게 이름이 뭐야? 이거? 하트라이더 이거 완전 유행이잖아 어른들도 많이 하던데 어른들이 한다고? 야 할거 되게 귀엽다 엄마는 응? 운전 무서워서 못하는데 저거 어휴 저렇게 빨리 다니는거는 어휴 가자 부스터 마지막까지 힘을 내 힘을 내 으쩌으쩌 힘을 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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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을 이겨라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5바퀴 마지막 바퀴 5바퀴 야 너네 학원 갈 시간이니까 빨리 카트 그만하고 태권도 학원 가 아 딱 한 판만 더 하고 갈게 아유 빨리 나가 늦어 아 나 핸드폰 안 가져왔다 바보 어? 나도 놓고 왔네 바보 드리프트 드리프트 어머 얘들아 왔니? 엄마 뭐야? 아줌마 드리프트 잘 한다 아 아 우리 네 자 첫번째 대결입니다. 밥먹고 카트만 했다. 바람을 가르는 레이서 오리온 오레온 오레온 화이팅 어제부터 카트 운전자를 잡았지만 실제 운전 경력은 20년이 넘지 카트계에 떠오르는 신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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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카트는 공정하게 서로 같은 카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기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엄마 앞질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마 화이팅 아 가자 드리프트 슝 아 빨리 부스터 오 막상마카입니다 오리온 앞질러 갑니다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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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빨리 가는 것 좀 봐 부스터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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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오리온 화이팅 우앗 와 철저하게 이기는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가자 부스터 슝 오오옹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5 바퀴 마지막 바퀴 5 바퀴 마지막 바퀴 5 바퀴 5 바퀴 아니라고 가자! 드리프트! 슝! 아니, 과연 오리온은 엄마를 추월하지 못하고 이대로 패배를 맛보는 건가요? 결승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도착했다. 결승전 코링! 뒤이어서 바로 오리온 선수 들어갑니다. 엄마가 이겼네. 아, 진짜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엄마! 이겼다! 화이팅! 말씀드리는 순간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가 그 엄청난 환이 벌어진다는 곳입니까? 아, 사부님! 오셨습니까? 사부! 태권도도 검은띵! 카트도 검은장갑! 카트계의 사부! 남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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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음 강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선수 준비! 고! 가자! 남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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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드리프트! 슝! 드리프트! 부스터! 계속 추월하지 못하는 엄마 선수! 남뱀장은 역시 카트계의 사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인가요?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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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부스터!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오오오오옹! 말씀드리는 순간 엄마 선수! 남뱀장을 추월했습니다! 반장아 아줌마 먼저 갈게! 곧 따라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바퀴에 쳐바들었습니다! 마지막 바퀴 5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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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바퀴 5바퀴! 아 진짜 달리자 달려 과연 결승전 라인에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자 부스터 엄마 들어갔습니다 아 말고 안돼 엄마 이겼다 가트라이더 우승 대성공 하하하하하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새삭이는 새처럼 산들 바라랑